이번 영상은 긴급영상으로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TQQQ 다음 하락대비를 위해 일부 분할 매도합니다. 28달러, 30달러 매도 완료했습니다. 제가 매도를 한 이유는 다음 하락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약간의 손실을 받더라도 매도를 했습니다. 주가가 조금씩 매수했던 가격에 반등을 했을 때 살짝 매도를 하고 살짝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분할 매수하는 방법만 알려드렸지 제가 매도했던 방법을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이번 영상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도를 한 이유를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공항 매뉴얼이 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가 한 달에 마이너스 3% 이상 4번 뜨면 공항 시작입니다. 네이레브 조던 김장성 선생님이 쓰신 책에서 나온 매뉴얼이고요. 실제로 2020년 코로나 때 마이너스 3% 이상 4번째 뜨고 그 이후에 엄청난 거의 10%, 5% 가까운 하락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항 코로나 대폭락장이 왔습니다. 지금 5월달인데 마이너스 3% 이상이 지금 3번 나왔습니다. 앞전 영상 보시면 상세의 내용이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5월달이고 마이너스 3%가 3번 이상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무서운 사실이 지금 5월 며칠이죠? 지금 5월 13일입니다. 5월달이 절반 이상 남았습니다. 5월 31일까지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물론 반등할 수 있습니다. 네 반등할 겁니다. 조금 반등하겠지만 그 사이에 계속 반등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한 번쯤은 하락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총알 한 번 남았습니다. 한 발의 총알 마이너스 3% 이상 뜨면 네 번째 마이너스가 뜨기 때문에 공항의 매뉴얼이 도달하기 때문에 저는 하락을 대비해서 일부 매도를 한 것입니다. 이 영상 꼭 남겨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짧게나마 영상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공항 매뉴얼은 어떻게 되냐면 나스닥 종합지수가 한 달에 마이너스 3% 이상 네 번 뜨면은 공항 시작이다. 이 부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금 5월달 6월달 행사가 정말 많습니다. 2020년대 코로나 악재는 하나였습니다. 그냥 코로나였고요. 지금 2020년, 2022년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의 악재들은 첫 번째 모두가 알다시피 러시아, 오크라나 전쟁이 있고요. 이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 장기화되고 있는 모습이 조금 보이고요. 그리고 중국 봉쇄로 인한 인플루의 확산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어떤 나라죠? 제조업가, 물류에 정말 강한 나라입니다. 중국을 봉쇄시켜놨으니 제조할 수 있는 공장을 닫아버리고 도시를 막 묶어놨으니 그 물류에 강한 지역이 물건이 왔다 갔다 못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물품 공급이 지금 많이 미달이다. 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인플루의 확산이 심화되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 중국이 이제 군사적인 행위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대만이 갖고 있는 TMSMC의 명분을 가지고 중국이 반도체를 엄청 미국과 대결을 하려면 반도체가 필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패권이 될 겁니다. 그래서 TMSMC, 반도체 파운더리 점유 1입니다. 대만을 점령할 침공 준비를 할 예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침공 준비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FOMC가 빅스텝을 활용해서 0.75%의 금리 인상 6월에 또 금리 인상 FOMC 발표가 있죠. 6월에 최종적으로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6월달 기점으로 안정세를 취하면서 달러가 안정세를 취하면서 주가의 반등도 이때 있지 않을까 5월, 6월 이 사이는 최대 한 번 더 폭락이 있을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가, TQQQ 주가가 제가 잡았던 저점가에 반등할 때마다 조금씩 일부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28달러 매도했고 30달러 매도한 상태입니다. 저는 투자를 할 때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나리오를 가정을 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영상의 내용은 이럴 수도 있다라는 저의 생각이고 이 공간은 제가 기록만 남기는 공간이지 종목을 추천하고 메스카를 추천하고 이런 공간이 절대 아닙니다. 혹시 이 영상을 참고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모든 투자의 책임과 부담은 자기의 모기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경제적 재료 유료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